프리킥 찬스입니다. 직접 노려볼 것 같은데요? 아우! 골! 마치 골입니다! 피르미노! 스루패스! 오! 흐름 좋습니다! 자! 바람! 팟스에 가로챕니다! 쇼팅! 골! 탈락을 때렸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찍어차줍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동점! 따라 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브플러스는 전반의 선제골을 가져간 것이 경기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